5. 고등학교 여자애가 어떻게 고등학교하고 보여왔어요? 이제 학교 졸업하면 어떡할 건데? 대응은 있어? 꿈 깨라. 거기서 연락이 올 거 같냐? 프로로 간다는 게 말이 깊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안 되는 거면 빨리 포기해.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. 사람들이 내 매리를 어떻게 알아? 나도 모르는데. 전 해보시도 없고 포기 안 해.